아 으 으 으 일어나세요. 아프신 거 아니에요? 감수감수 한 번만 해볼게요. 물어보세요. 이거예요. 이거죠? 이거 봐요. 이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. 알아듣고 있어. 무슨 알아듣고 있어? 무슨 알아듣고 있어? 카드카드 대주세요. 가볼게요. 괜찮은데 또? 뭔가 그냥 일반 잠만 자기에는 저희도 뭐 하시는 거예요? 저희 확인을 할 게 있어요. 일단 손 한 번 걷어보세요. 거기 얘기가 뭔데요? 확인해보려고요. 수석바늘이요. 수석바늘 없어요. 일단 확인해봐. 수석바늘 진짜 없어요. 뭘 줄게 해. 손 치워봐요. 에이 계속 가리네. 아니 왜 그래요. 그런다 먹는다고요. 우리 저렇게 드릴게요. 전화 끊으세요. 저희도 오래 못 기다려요. 저희도. 아 좀 보세요. 아 어디 비자 쪽에 있네. 뭐예요. 수석바늘 있네. 없다고요 진짜. 방금 봤어요 제가. 검사하시죠. 여기 잠깐 있어요. 잠깐만 있어봐요. 네. 지금 왔어요. 탐지구총장. 전화 끊을 것입니다. 조금 쉬고 있을게요. 다행히 Chevrolet. 한 번 더 하십시오. 한 번 더 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